거기 남자들 배우끼리 아무리 군인이어도 외모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피부나 근육, 몸매관리를 위해 서로 은근히 경쟁도 했나요? 아 그래 이거 있지 맞아요 그... 그... 그 뭐라하지 알통구보 이렇게 뛰시는 군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몸이 그냥 여기 가재 무슨 막 거북이 막 이런 거 같아요 가재, 거북이, 초콜릿! 초콜릿 뭐... 그래서 이제 그냥 애매하게 운동한 저나 어떤 분들은 그냥 옷 입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만 보고 아 그러니까... 원래 그 남자들은 그런 거 할 때 막 몇 시간 전에 막 푸쉬업하고 막 쉬운 게 주고 막 이런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펌핑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많이 하고 오신 거 같아요 아 다니엘은 왜 애매하게 했어요? 벗는 장면이 없어요? 없죠 없기 때문에 적당히... 아 적당히? 건강 유지 정도 근데 송중기 씨도 근육 때문에 음식 가려서 드시고 먹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셨어요 그럼 조태관 씨는 그 앞에서 햄버거 드세요? 햄버거도 먹고 뭐... 샹겹샷도 먹고 뭐... 정말... 그냥 뭐... 어머 그러면 치탄을 받겠네? 다른 사람 막 닭가슴살을 겨누린 잔 먹을 때... 근데 저도 안 볼 때 이제 혼자 아침에 뛰고 오고... 아 그리고... 이 정도 하기 위해서... 사람들이 안 먹을 땐 팍 뛰고... 네 사람들 앞에서는 햄버거... 네... 저 그런 스타일이에요? 그렇죠 아 근데... 아이고 귀여워... 송중기 씨는 이렇게 많이 준비도 하고 운동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아예 뭐 안 드시고 뭐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누가 더 위예요? 송중기 씨가? 동갑이에요 제가 빠른 생일이어서... 아 그래요? 동갑이기도 하고... 그럼 말은 서로 놓고? 아니요... 안녕하세요 중기 씨...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... 그러면 그쪽에서도... 예 안녕하세요 네... 그리고 이제 몇 번이나... 아 우리 말 편하게 해요 근데... 아 또 어떻게 그래요... 쩜쩜쩜... 이렇게... 근데 애매한... 이제 뭐 그치... 친해지려면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치... 아예 후배도 아니고... 이제 이렇게... 나이 차가 많이 안 나니까... 그게 좀 애매하죠 네... 자 우리 8723 님은... 자 지금 우리 쭉 나영 씨가 멋지게 소화한 거 들었죠 다니엘 네...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... 우리 전... 아니... 조태관 씨가 멋지게 해 주셔야 돼요 네... 8723 님이... 아 나영 씨가 참여한 ost 다시 너를... 진구 김지원 구원 커플 테마곡인데... 김나영 씨는 구원 커플과 송송 커플 중에... 어느 커플을 더 응원하나요? 아... 아... 저는 사실은 제가 다시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... 아무래도 구원 커플에 좀 더 마음이... 그렇지 그치...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... 그렇지 그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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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